세상에 이마땜에서 또 1박을 하더니 이렇게 많이 잡았네요. 6월 1일이요. 어저께 가셨어요. 뭐 6마리 잡았다 하더니 갑자기 많아졌어요. 마리수가 뭐 못 살겠다 진짜 이거. 4차를 잡는다고 우리 손조사님 가더니 4차 잡았어요. 손조사님. 이마땜 상유입니다. 우와 날짜 보이시죠. 여기 거짓이 아니라 진실. 이마땜 상유에 마리수 타작합니다. 다 하는 게 아니죠. 좋은 자리는 하겠죠. 네 손조사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. 파이팅 열심히 장사하라고 이렇게 또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동입니다.